저희는 물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물 좀 뿌려보고 싶잖아 아 그니까요 물 좀 준비해야 할 거 같아 안녕하세요 마법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시영입니다 정안입니다 정아입니다 정아 정안 그래서 우리 차라리 예사님인데 오늘은 이제 바캉스나 여름에 물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지워지지 않는 철벽 메이크업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자들이 생얼로 사실 물놀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해 왜냐하면 잡티랑 기미가 엄청 올라와요 특히 해변가 가잖아 기미가 기미가 엄청 올라오니까 철벽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 물이 좀 튀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지워지면 안 되죠 그럼 오늘 지워지지도 않고 철벽도 가능하고 우리 피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바로 보시죠 어반디케이 거 픽서를 먼저 사용해서 먼저 뿌려줄 거예요 지금 기초까지 바른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줄게요 골고루 뿌려주고 그리고 오늘 사용한 스펀지에도 뿌려줍니다 흡수시킬 때 보면은 약간 끈적거릴 느낌이 있어요 딱 이 타이밍에 베이스를 해줄 건데 이제 쓸 베이스 제품은 이 네오 파운데이션이에요 쿠션 두 가지 타입인데 한쪽은 파운데이션으로 하고 한쪽은 쿠션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드릴게요 짜서 가볍게 아까 스펀지에 뿌렸던 픽서를 뿌렸던 부분에 같이 발라줍니다 근데 픽서를 뿌리고 나면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밀기보다는 두드려서 발라주시면 가장 좋아요 히스프루프라고 해서 워터프루프뿐만 아니라 땀이랑 피지 같은 경우에도 강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죠 근데 제품력은 진짜 더 좋아요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제가 피부가 진짜 얇거든요 살짝만 웃거나 그러면 이런 게 다 노출이 되는 타입이거든요 알지 알지 하하하하 미안해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되게 얇으면서도 건조하지 않게 이게 딱 픽싱이 되니까 마스크를 썼는데도 잘 묻어나지 않더라고요 잔주름이 보이지 않게 촉촉하면서 피부는 가볍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한 번 더 뿌려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살짝 말렸다가 또다시 파운데이션을 또 바를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한 번 더 베이스를 해줍니다 아마 베이스를 이렇게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약간 쫀득쫀득해요 두들겨서 픽서 때문에 어느 정도 쫙 잡고 있는 게 있어서 슬라이딩을 하면 이게 들뜰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또 간편하게 쿠션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쿠션을 사용해서 한 번 테스트 해볼게요 똑같이 픽서를 먼저 뿌려줍니다 살짝 끈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발라줄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야 착붙이 돼요 컬러는 21호랑 23호가 있는데 정화 피부가 좀 밝은 편이어서 21호 컬러로 사용해서 같이 발라줄게요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해요 이거 보면은 얘네가 보이세요 퍼프 자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숨구멍같이 구멍이 뽕뽕뽕뽕 나있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더 이렇게 구석구석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정화 이사님이 뭐 어떤 테크닉이 보여준다고 했는데 라네즈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제품이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거를 제품을 이것저것 테스트 한 번 해봤을 때 이 제품만 사용해도 굳이 픽서 없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 제품 자체가 워터프루프 기능이나 이제 이런 프루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력도 좋고 오래가긴 해요 근데 저희는 물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력 있는 걸 저의 능력치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라네즈 쿠션이 그러더라고 24시간 전자 무너짐이 없다 이걸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정환 이사님이 메이크업을 할 때 방법이 좀 달라요 다른 선생님들은 듬뿍 묻혀서 팍팍팍팍 하는데 정환 이사님은 손끝으로 묻혀서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번 시도를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 조금씩 발라서 조금씩 다듬으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피부도 먹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한꺼번에 많이 바르면 어쨌든 가끔 뭉치기도 하고 잘 밀리기도 하고 하는데 소양씨 계속 덧바르고 레이어링 해주면 훨씬 뭉침도 적고 두껍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커버도 잘 되고 오래가고 지구맛도 좋고 훨씬 좋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렇게 조금씩 바르고 하는 것도 되게 괜찮다 피부가 완전 깨끗해 그리고 커버를 딱히 안 했는데도 이렇게 커버가 다 되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고 그쵸 딱 완전 착붙이 많네요 딱 착붙이 돼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픽싱을 하려면 파우더를 할 건데 그 전에 픽서를 한 번 더 뿌려서 네네네 파우더를 픽싱 시켜줄게요 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제 얼굴이 착붙이 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피부 표현을 할 때도 그냥 한 톤을 다 바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씩 이쪽에 덜어 이쪽 이 안쪽에 덜면서 양 조절을 하면서 이 사이드 부분은 최대한 많이 안 바르고 그라데이션을 하고 이 중앙 부분이나 이 노즈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더 양을 많이 해도 되는 부분들은 제가 더 많이 바르고 그리고 커버할 것도 한 번 더 바르는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소량을 발라도 커버가 돼요 근데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바르면 피부가 먹지 못해서 오히려 커버가 안 되고 오히려 뜨고 벗겨지기 때문에 소량씩 레이어링 하는 걸 저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피부는 물놀이 해도 지워지지 않는 찰떡 그럴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옆에서 완전 맨들맨들한 피부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쵸 이렇게 완성됩니다 뭐 어쩜 이렇게 하얗니? 내 손 봐봐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이 페리페라 제품을 사용할 건데 SPD, 드로잉, 롱웨어 브로우인데요 이 제품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액체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마르고 나면요 번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물놀이 할 때 딱이더라고요 지금 아직 마르지 않아서 지금 문대 볼 수는 없긴 한데 말라야 돼요 말라야 돼요 마르기 전에 비비면 번지는데 마르고 약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픽싱이 되고 지워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로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려줄 거예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네 이거 되게 괜찮다 괜찮죠 얘 액으로만 이용해서 바르는 거예요? 네 지금 액으로만 이용해서 바르고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펜슬 이용해서 바르긴 할 건데 이렇게 끝에 보이죠? 사선 이렇게 사선이 돼가지고 그리기 좋게 모양이 돼 있어서 정한쌤의 테크닉도 있지만 사선 브러쉬로 모양을 살려주면서 이게 되게 팡팡 많이 그린 것 같은데 조금만 쓴 건데도 이렇게 약간 색깔이 진하게 나온 거라서 양을 조금만 덜어서 잘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말랐거든요? 네 지워지지가 않아요 진짜 안 지워진다 네 어 좋다 그래서 눈썹 솔직히 눈썹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타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타투 싫어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이런 제품으로 해놓으면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눈썹이 진짜 물놀이를 가도 눈썹은 안 지워져야 돼 모나리자 될 수 없어요 그 얘기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다 워터프루프 제품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중간중간 빈 부분들만 빈 부분만 살짝 터치할 거예요 이 펜슬로는 가볍게 그냥 빈 부분만 채워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해주게 될 건데요 섀도우도 크리즈 형상이나 이제 번짐 없이 해야 되잖아요 픽서를 먼저 아 섀도우를? 네 손바닥에 뿌려서 이렇게 문질문질 하다가 보면 아까 피부처럼 좀 끈적끈적 쫀득쫀득할 시기가 와요 그때 눈두덩이에 축축축 발라주는 거예요 살짝 말라서 끈적할 시기에 바로 뿌리면 안 되고 픽서를 손바닥에 뿌린 다음에 어느 정도 끈적임 있는 상태에서 발라줘야 된대요 지금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을 때 이렇게 눈두덩이 위에 눈두덩이 위에 이렇게 바르고 파우더로 살짝 굉장히 파우더를 소량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섀도우나 이런 게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파우더로 그냥 픽싱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를 올릴 건데요 섀도우는 그냥 원래 쓰시던 컬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물놀이니까 저는 내추럴하게 메이크업을 해드릴게요 할게요 이건 이니스프리 제품인데요 이걸로 애교살 포인트를 저는 또 이 펄을 너무 좋아하긴 해요 클리오 제품인데 이게 07번 피치 글루브 컬러인데 여기에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팔레트랑 진짜 많이 달았어요 그중에서도 이 약간 노란빛 도는 거 붉은 컬러에 살짝 이 노란빛 도는 펄을 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네요 음영은 지금 이것도 제가 너무 다 좋아하는 템을 가져왔는데 릴리바이레드 섀도우 입 컬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컬러를 이용해서 음영만 살짝 줄 거예요 눈 쌍꺼풀 라인에 부어 보이지 않게 정아리사님의 찜펜질이라서 다 고망이 나있어요 쌍꺼펜이에요 눈 떴을 때는 약간 이런 붉은빛의 느낌만 돌아서 사랑스럽지만 떴을 때는 부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언더도 살짝 남은 잔여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더 눈이 더 커보여요 한 대랑 안 한 대 느낌이 되게 이기적이야 이쁘다 네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아이라인은 메이크업 포레버 제품으로 할 거예요 이게 진짜 24시간 번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제품이에요 근데 이걸로 전체 다 그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점막을 그리고 이 클리오 제품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라인을 그리는 방법으로 할게요 점막 채우기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특히나 점막 같은 경우 리퀴드 바르면 보통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진짜 많이 테스트 해봤지만 이 제품은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또 너무 점막이 들뜨면 안 예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점막을 안 채워야지 예쁜 사람이 있고 점막을 채워야 예쁜 사람이 있어서 어머어머어머 너무 깨끗해 그 뭐지? 험허허허한 거 같아요 딱 진짜 한 것처럼 딱 이렇게 점막만 채워도 훨씬 더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클리오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젤 타입에 그냥 펜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젤 타입 그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갖고 다니기 힘들고 할 때는 면봉하고 이 두 제품만 있으면 쉽게 눈 라인 그릴 수 있거든요 걔도 안 번지는 앤가봐요 얘도 픽싱이 되면 진짜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거 혹시 보이나요? 너무 잘 그려지는데? 너무 눈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그려지는데 얘도 좀 시간이 지나고 픽싱이 되면 얘가 또 안 번져요 이게 또 픽싱 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그동안 저는 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쓱 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을 뺄 수 있어요 점막을 메이크업 포에버 리퀴드 라이너로 채워주고 클리오 젤 펜슬 이용해서 끝을 만들어 준 다음에 펜슬로는 연봉으로 이용해서 그렇죠 이렇게 사용이 쉬워서 끝을 샤프하게 떼주고 지금 이것도 말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픽싱 되면 번지지가 않아요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이거는 에뛰드 픽서인데 이건 블랙 컬러예요 이거는 픽스 마스카라예요 이거 두 개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연출해 줄게요 에뛰드 제품이 굉장히 약간 투명하게 발리면서 가볍게 발려가지고 롱래쉬가 되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샤프하게 발리더라고요 네 깔끔하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이 픽서한 위에다가 마스카라를 아 픽서를 하고 위에다가 그거 진짜 안 번지긴 하겠다 그거 안 번지기도 하고 처짐이 없어요 일단 까맣다 떴다 해도 이렇게 크리즈 같은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오래가는 메이크업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블러셔는 나스 제품을 사용해서 할 거예요 크림 블러셔고요 한번 흔들어서 철벽 메이크업 할 때는 파우더 타입의 제형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크림 타입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지워지지도 않아요 다크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좀 눈 바로 가까이 위에까지 발라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아까 끝내긴 했는데 이 실러를 발라주면 훨씬 더 유지력이 좋거든요 이 실러 같은 경우는 눈 이런 마스카라나 아이라인 위에 바르는 건데 지워지지 않게 오히려 번지지 않게 픽싱 해주기 때문에 굳이 평상시에 이런 좀 지워지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버리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고 이걸로 마무리 해주면 지워지지 않게 오랫도록 유지할 수 있어요 많은 양을 묻히면 좀 하얗게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을 하신 다음에 쓰다듬 듯이 바르고 라인에도 이렇게 살짝 스치듯이 발라주면 살짝 그리고 좀 말려줘야 돼요 특히 마스카라 이런 안쪽 때문에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주면 번짐 없는 팬더 안 되는 눈을 만들 수 있어요 쉐딩도 보통 파우더 타입을 많이 사용할 텐데 쉐딩 같은 경우도 크림 타입을 사용하셔야지 아무래도 더 오래 지속되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에뛰드 제품 제가 에뛰드 제품 좋아하나봐요 이것도 에뛰드 제품인데 이거는 플레이 101 스틱이에요 하나는 쉐딩 하나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제품을 이용해서 쉐딩 부분에 과감하게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라텍스로 그라데이션 해줄 거예요 얼굴 좀 작게 원하시는 분들은 크림 쉐딩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여기 얼굴 두 턱 있는 사람 있잖아요 턱에? 두 턱 있는 사람은 얘 발라주잖아 없어져요 두 턱이 이렇게 하지 말래요? 나 나가도 상관없어요 난 너 지켜주고 싶어 보면 한쪽하고 한쪽 이렇게 한쪽 쉐딩의 음영 차이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살짝 광대가 옆광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쉐딩 컬러로 눌러주시면 광대도 살짝 커버할 수 있어요 아 이게 그냥 일반 파우더리한 것보다 더 오래가나가요? 훨씬 오래가요 아무래도 크림이기 때문에 유분이랑 섞여서 만든 제형이기 때문에 벗겨짐도 없이 훨씬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그리고 확실히 컬러감이 확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음악방송이라든가 이럴 때는 파우더 타입보다 크림 타입이 훨씬 좋더라고요 스펀지가 사용만 잘하면 쓰기가 되게 좋아요 파운데이션을 시작해서 컨실러도 하고 블러셔러도 하고 쉐이딩도 하고 다양하게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잘 빨아주셔야 돼요 한 번 쓰고 빨아야 돼요 무조건 빨아셔야 돼요 빨아서 쓰는 게 훨씬 잘 먹고 좋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서 빨았네요 색깔 안 빠져요 이건 디올 유명한 하이라이터 제품이고요 표준분 다 많이 쓰더라 이거 국민템이라 할 수 있죠 섀도우로도 쓸 수 있고 블러셔로도 쓸 수 있고 이제 다양하게 애교살로도 많이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하이라이터 해주실 거죠 그걸로 하이라이터를 살짝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살짝 얼굴에 인기나 보이게 보이나요 이뻐 이뻐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 립은 푸파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워터프루프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안 지워져요 이거는 02번 컬러 이것도 약간 피싱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르고 색깔 엄청 예쁘다 쨍하니 한번 발라보고 싶다 그쵸 네 그리고 여기 립글로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 부분에만 글로스를 살짝 바르면 더 촉촉하게 입술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쁘다 근데 내 피부가 진짜 그대로 계속 제품이 좋은 거예요? 피부가 좋은 거예요? 제품이 좋은 거에요? 제품이 좋은 거 아하 이쁘다 나 철벽이라고 해도 너무 예쁜데 나는 철벽에 뭘 조금 두껍게 할 줄 알았거든 이쁘다 오우드한 생각이었어 최대한 내추럴하면서도 아무래도 물놀이 지워지지 않는 그게 포인트예요 아 진짜 여행 갈 때 너무 좋을 거 같아 선글라스도 딱 끼고 하니까 너무 예쁘다 이쁘다 이렇게해서 물놀이를 해도 전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물놀이를 하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해변가에 가봤잖니? 선글라스가 사라지고 없더군. 파도에 일어나 사라졌어, 선글라스가. 이런 선글라스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메이크업은 그대로 돌아오실 겁니다. 철벽 메이크업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초봄이 곧 유닛으로 7월 중순에 활동할 건데 초봄 메이크업 한번 보여주시는가? 초봄 메이크업이 좀 특별하거든요. 그 메이크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